안녕하세요.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어디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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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단은 연가여 사랑의 꽃이 매장버어 슬픈 사랑을 받네 사랑을 흘러요 사랑의 꽃이 매장버어 사랑의 꽃이 매장버어 신저는 왜 제 영원한 것 주의는 그 주의는 그 주의는 그 주의는 그의 유일 그의 그 주의는 그 주의는 그의 영원한 것 시원한 마음을 가르쳐줘요 사랑을 기다리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